jmb님 축구화 마다 어떤 축구화는 슈팅이 잘 맞는 느낌이 들고 어떤 축구화는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럴까요 아 그 느낌이 그 어퍼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두가지를 비교를 해보죠 이 두가지를 비교한 이 아디제로 제품은 무게를 위해서 신발 안에 라이닝 패딩 라이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패딩이 아무것도 없는 얇은 천조가리 하나에요 이 제품은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반복해서 킥을 할 때 슈팅을 때리게 되면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달라요 이쪽이 훨씬 크고 왜냐면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패딩이 있어서 발을 보호해줘요 그러면 이 두 제품 사이에 느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파워를 말하는 건지 안 맞는 느낌이고 임팩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연습을 해보면 다 똑같아요 축구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실력이 동일한 게 아니라 공을 어떤 킥을 할 때 그 킥을 반복적으로 정확한 자세로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가장 하이스킬에 해당되는 게 항상 일정하게 좋은 패스를 보낼 수 있거나 좋은 킥을 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실력이 동일한데 킥이 다르다 축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에 내가 어떤 목표를 때리고 가지고 축구 공을 찬다 그러면 그 공을 자 킥을 하는 자세 포스터 그런 것들이 항상 동일하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축구 실력이 일정한 공의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킥 컨트롤이 내가 30m를 시속 50km로 어떤 일정한 각도로 보내겠다는 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이스킬이에요 그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똑같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기술을 구사할 때 그 기술을 정밀하게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JMB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력을 정말 어떤 기술을 구사할 때 그 기술이 지금 슈팅이라는 거는 일종의 축구에서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동일 반복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제예요